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도움복 터지게 만드는 그 휴대폰 벨소리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휴대폰이 그 스마트폰으로 대체가 된 오늘날 그것은 그 통신수단이면서 또 금융환경이 됩니다. 또 때로는 그 도서관 같은 그 정보이고 박물관 역할도 하죠. 또 요즘은 그 지문인식이나 또 홍채인식 같은 걸 보면 경우에 따라서 또 면허증보다 더 그 위주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확고부동한 또 보증수단이 되기도 합니다. 오늘 주제인 그 도움복 터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 휴대폰 벨소리나 또 알람소리 그 설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. 휴대폰에서 나는 그 소리가 내 주변의 그 에너지 흐름에 직접 그 영향을 미칩니다. 소리라는 게 그 움직이고 또 그런 그 울림은 진동과 파동을 낳습니다. 그런 형태로 또 각 에너지 환경에 깊이 그 관여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벨소리나 그 알람소리가 아주 다양하죠. 그 주제나 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그 몇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인데요. 깜찍함을 그 우리에게 주는 소리가 있고요. 또 우리의 그 웃음부에 그 자극을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.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리들이 있고요. 또 우리 몸의 그 율동을 흔들어제끼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그 도움복을 원한다면 풍수에서는 그 제일 좋은 것으로 자연의 소리와 그 고운 선율의 그 소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도움복 터지는 그 소리라는 이야기 있죠. 자연의 소리니까요. 대표적인 것으로 그 물소리라든지 물이 그 흐르는 소리 또 소가 그 음매하고 그 우는 그런 소리도 또 자연의 그 소리가 되겠죠. 특히 그 소라는 동물은 도움복 가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. 물레방아 소리 또 수레바퀴 돌아가는 소리 또 달구지 가는 소리 이런 소리 모두 그 자연의 소리입니다. 그리고 고운 그 선율은 피아노 소리같이 그 부드러운 그 악기 소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. 반면에 그 좀 과한 소리들이 있습니다. 좀 지나친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. 우리에게 깜짝 그 놀라움을 주는 소리라든지 좀 거친 질감이 그 전해질 듯한 그런 소리들은 모두 그 피해야 합니다. 그런 소리들은 그 도움복을 그 차버리는 또 도움복을 그 밖으로 밀어내는 그 소리가 된다는 것이니까요. 다양한 그 벨 소리 가운데 우리가 또 굳이 이런 소리를 또 선택할 그 이유는 없는 거죠. 적어도 그 도움복을 생각한다면요.